안녕하세요 오늘은 연희 먹방중에 이거 머핀 이거 새로 사가지고 주려고 하는데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스타트 시작부터 아주 미니미니 옵니다 이걸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연희야 이것 좀 드셔볼래? 네? 미안해 미안해 먹어봐 여기가 먹기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잠시만 내가 이거 뜯어줄게 알았어 알았어 잠시만요 여러분 이거 다 줄게 응 단 잘라줄게 그냥 이대로 이렇게 휙 하고 주면 된대 조금만 주지 상이랑 구름이 나지 안보이는데 지금 핥아먹고 있습니다 씹어먹네요 그리고 여기 뒤에 스티커가 있네요 잠시만요 꺼내볼게요 아 귀여워요 이거 역시 굿굿이에요 굿굿 잘 보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핀 먹는 영상은 아마도 정글리네님과 저희밖에 없을거에요 일단 제가 알기론 그렇게 했네요 진짜 잘 보관해보았요 진짜 잘 보관해보았요 되게 길어진것 같으니깐 그럼 여기서 안녕 내일 아침에 이거 다 먹었는지 확인하고 영상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다들 바로 뭐plants 가고